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범 조 모 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책위는 검찰 구형인 15년형보다 낮은 형량은 아쉽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,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임대인 조 모 씨는 4년 동안 대명동 일대에서 건물 12채를 임대해 청년을 비롯한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5월에 숨졌습니다.